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영어 김기철 선생입니다.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항상 말이 있습니다. 윈터 때 우리 빡세게 두 달 공부했으면 3월 학평에는 무조건 역대급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 말을 항상 제가 현장 강의에서 학생들한테 했던 말이거든요. 자, 그 말을 이제 저희 캐스트에서 TCC에서 말씀을 드릴게요. 1월, 2월 달 어쨌든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으면요. 3월 달에 역대급 점수 나와야 정상입니다. 특히나 다른 과목이라면 상대평가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과의 경쟁이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한다거나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성적이 올라가는 거 맞지만 영어의 경우에는 절평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친구랑 경쟁하는 게 아니죠. 자기의 공부량이 채워졌다면 당연히 3월 학평은 작년에 나왔던 점수와는 같은 점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. 그럼 객관적으로 내가 1월, 2월 달 동안에 공부했으면 정말 실력이 향상됐는가? 일단 확인을 하셔야 돼요. 자, 뭐예요? 공부를 했으면 자기가 정말 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확인하는 방법과 자, 그리고 남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. 3월 학평까지가 3월 학평 대비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가장 좋은 방법 아시죠? 자기가 두 달 동안 정말 빡세히 공부했다면 자기의 실력이 향상됐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제곱 문제 풀어보는 겁니다. 듣기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혹시 선생님 저 듣기는 평상시에 맞았는데 그거 할 필요 있습니까? 해야 됩니다. 실전처럼 자기가 정말로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. 모의고사를 푸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작년 3월 학평을 그대로 푸는 걸 추천드려요. 그러니까 3월 달은 3월 학평으로 보고 자,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 점점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3월 학평보다는 6평 6평보다는 9평이 난이도가 좀 더 어렵거든요. 그래서 작년 3월 학평 기준으로 보시고 예비 고3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저 기출문제 많이 풀어서 작년 3월 학평을 풀었는데요. 그러면 재작년이나 3년 전 3월 학평으로 시간제곱 시험을 바보는 압니다. 그러면 11월 달에 고2, 전국 모사를 받잖아요. 거기에 대비해서 내가 정말로 실력이 향상됐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. 자, 그럼 확인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채점을 하고 나면 이제 문제점이 파악이 됩니다. 어떤 문제가 파악이 되느냐 어, 내가 시간 안에 정말 문제를 못 풀었구나. 시간 부족의 문제라던가 자, 아니면 아, 내가 대충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아, 여전히 선지 한 두 개 남겨놓고 아, 둘 중에 하나가 답인지는 알겠는데 답을 못 그린다던가 아니면 아, 난 해석 자체가 그래 아직도 안 되는구나 안 썼지만 아니면 아, 내가 어휘가 안 돼서 아예 문장이 안 읽히는구나 자기의 문제점을 시험을 봐봐야 확인할 수 있어요. 가장 객관적인 지표는 기출모의고사 3월 학평을 그대로 봐보는 겁니다. 그러면 11월 달 2학년 11월 달에 받던 점수 대비하여 내가 정말 실력이 향상된 건지 아니면 똑같은 건지 어, 그러면 만약에 똑같다면 1월 달, 2월 달을 정말로 충분하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던지 첫 번째 공부를 안 했다던지 더 불쌍한 경우 하나 있어요. 공부는 했어요. 근데 제대로 된 방향으로 공부한 게 아닌 거예요. 자,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. 분명히. 자, 그래서 3월까지 자기의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그걸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내가 이제 2월 말에 모의고사지를 뽑아서 아, 뽑아서 여러분들 또 뽑는 방법 모르실까 봐 설명을 드릴게요. 메가스터디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, 검색해도 나오고요. 어, 서울시 교육청에 들어가면요. 뭐, 네이버창에다가 서울시 교육청 들어간 다음에 공개 자료실 같이 내가 가면 자료실에 보면 듣기 파일과 그 다음에 문제지와 해설지까지 전부 다 무료 다운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 메가스터디 사이트를 들어갈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청 들어가도 있어요. 다운받아서 시험 봄은 알나 말이에요. 그러면 사물학 표현의 현실적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. 그러니까 막연하게 만약에 뭐 한 달 만에 내가 15점 올릴 거야 말도 안 되고요. 내가 두 문제는 더 맞추겠다. 나의 지금 봤던 시험보다 3점짜리 하나 2점짜리 하나 더 맞춰서 5점은 더 맞춰봐야지 이런 목표로 3월달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어휘는 꼭 암기하시고요. 어휘 천 개는 한 달 동안에 외우는 게 기본이에요. 자, 제가 이건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, 제가 이거 저희 이벤트 할 거예요. 어, 저희 공지글에 올릴 텐데요. 자, 무료 배포할 겁니다. 저희가 어휘책을, 어휘장을 만들었습니다. 3개년 기출문제 다여 수고 포함되어 있는 필수 어휘장이고요. 예문 자체도 3개년 369 수능에 예문이 나오는 고대로 그 어휘책이에요. 천 개의 어휘를 선배를 했고 저희가 이거를 무료로 배포할 거예요. 그래서, 자, 공지글 보시고요. 아마 다 받지 못할 겁니다. 아마 선착순일 텐데 어휘는 무조건 천 개 외우시고 제가 어휘 외우는 방법은 오랫동안 암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빨리 외울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, 자, 외국 기억 까먹지 않은 방법 전부 다 이미 저희 한 두 달 전 케이스트에 벌써 찍어놨어요. 혹시 어휘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 제가 머리가 나쁜가 봐요. 전 어휘 외우는 걸 까먹네요. 아, 제가 왜 한 달 전에 외우는 건 기억이 안 나죠? 뭐 이런 학생들 제 어휘 케이스트 앞에 보시면 앞에 있는, 자, 이미 찍어놨던 케이스트를 보시면 어휘 외우는 방법 도움 분명히 될 겁니다. 3월달에 어휘 천 개는 반드시 외우세요. 제가 요미 천 개의 어휘를 만약에 다 외웠다고 할게요. 그거만으로도요. 한 문제, 두 문제 더 맞춥니다. 그러니까 현실적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구문해서 내가 해석이 부족하다. 그럼 해석하는 공부 제대로 하셔야 되고 아, 내가 유형별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선생님 제가 빈칸이 막 빈칸만 가면 막 비가 내립니다. 다 틀립니다. 제가 순서 삽입이 너무 어렵네요 하면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에요. 집중적으로 그 파트의 유형을 문제풀하는 거예요.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거죠. 제가 50문제 풀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. 어떤 학생이 이런 거예요. 1, 2등급을 왔다 갔다 해요. 2등급이, 그러니까 1등급을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빈칸이 약하다고 해볼게요. 3월 한당 동안에 그냥 막연하게 풀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. 답의 근거를 바탕으로 근거를 찾은 다음에 제대로 50문제를 풀었다고 했을 때 빈칸 문제 정답률이 완전 달라질 거예요.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개수로 푸는 게 아닙니다. 답의 근거 찾기는 꼭 하셔야 돼요. 근거를 바탕으로 50문제라고 해봤자 30을 나눠볼까요? 하루에 1.5문제도 1.5문제 정도 되겠네요. 하루에 2문제도 안 나옵니다. 하루에 2문제꼴로만 문제풀이 하셔도 하나의 유형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선생님 제가 저는 어느 등급인데 이게 약해요. 저는 어느 등급인데 이게 약해요.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잖아요. 저희 지금 이 케이스 밑에 댓글을 쓰지 마시고 저희 제 얼굴 클릭한 다음에 왼쪽 Q&A 가면 여러분이 자기의 상황을 저 이게 좀 부족합니다. 저 한 달 동안 뭘 공부해야 될까요? 자 이런 거 글을 올리시면 저희 연구팀이 24시간 이내 학생한테 맞는 공부법을 추천해 드릴 거예요. 자 저희가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Q&A 활용하시면 도움됩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정리 좀 하나 할게요. 3월 학평이라고 하는 게 뭐냐 겨울방학 때 내가 공부한 거를 정말로 얼마나 내가 실력이 쌓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. 그런데 우리는 3월 학평에서 그걸 점검하지 말자는 거죠. 내가 1, 2월을 열심히 공부했다면 정말로 공부를 만약에 안 했다고 해도 이건 시험을 보시길 바라요. 그래서 냉정하게 자기의 지금 현재 상황을 객관적인 지표로 아셔야 돼요. 그러려면 모의고사 문제 3월 학평을 똑같이 풀어봐라. 그건 문제점이 파악이 될 테니까 3월 학평 자 3월 28일이죠. 자 3월 학평 때까지 나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내가 두 문제로 더 맞추겠다. 그러면 어휘 외우는 건 이거는 공통적 사항이고요. 어떤 학생인지 간에 그 다음에 이게 구문 해석의 문제인 건지 유형별 문제풀이 문제인 건지는 학생마다 좀 다릅니다. 자기의 문제점 파악했으면 도움받고 싶으시다면 저희 Q&A에 오셔서 도움받으시면 분명히 3월 학평 지금보단 훨씬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. 자 우리 첫 번째 시험 3월 학평 대비 철저히 하시고 자 앞으로도 탄력 받으셔서 남는 기간 꾸준히 유지해서 꼭 승리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